검찰이 여신도 상습 성폭행으로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도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심리로 열린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3명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3명 모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.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3명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.